나만이 할 수 있는 하트를 한 번 만들어보자, 그러면 이 손을 이용해서 하트를 만드는 거야 다 나온 거 같은데? 아니야, 얘네도 다 한 거네? 하트를 만들어보자 아니야 모르겠다, 안 만들어진대 이거 하트 아니야 이렇게 하트한 사람 없잖아 있어? 이거 하트잖아 내 왼쪽 심장 야, 이거 한 사람 없잖아 아닌가? 손목 아파 괜찮은데? 이게, 이거를 좀 더 접어야 돼 이렇게 보통 막 이렇게 하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지 얼마나 커 이렇게 해도 이건 아니 감사합니다.